아 예 자 여러분 즐거우십니까? 즐거우세요! 저희 쪽 갈게요 앞으로 좀 올까요? 팬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 네 좋습니다 자 열기가 지금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요 자 꼬마늘 행복한지는 축제인데 어마이걸 때문에 저까지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도시꼬마늘 행복한 축제 원흥방송 공개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꼬마 친구분들 오늘 즐거웠습니까? 네 자 좋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지금은 더 많이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끝으로 오마이걸의 라이언 라이언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네 저희 저희 라이언 라이언 드려드릴건데 한 번 다 같이 흐렀고 연습해볼까요? 네 셋 넷 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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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말도 안 돼 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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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안 해 이쪽 안 해 네 그럼 이거를 저희 노래한테 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죠 네 그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라이언 라이언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라이언 라이언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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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